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크라싱이 있네요 이렇게 먹어야겠네 와 여기 샴페인도 주네 꿀 좋은 거 있네 꼭 먹어야지 이거는 호텔 안에 여기 거미 식사 시간대가 돼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호텔 예약을 한 3일 연장했습니다 다행히 카드가 프로세싱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식사도 룸 차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안식 숲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고기 넣은 거 같은데? 좀 밍밍하다 너무 밍밍해 굉장히 기름져요 기름 떠 있는 거 보이죠? 밍밍한 빼다구 해장국 같아요 익숙한 맛이고 반을 거의 안 했어요 자연 본연의 맛을 맛있네 거기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가 그룹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휴일을 하고 있는데 아 선생님들 챙겨야죠 국가에서 여기 살아야지 나라가 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기 그룹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게 시일을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라져 병원에 가득 찬양이 너희는 수uv order 고마워 아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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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